안성일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았는데, 아란의 SUV도 3억 원을 담보로 잡았다? 탈출 계획. 그룹 50-50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50-50 측은 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90억 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전홍준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크루이엔티인데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50-50의 응원과 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 선급금 채무를 갚아 나갔습니다. 이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입금받았고, 이는 전홍준 대표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자 횡령 배임의 위법행위로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처럼 50-50가 소속사 측을 상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움직일 듯한 제스처를 취해 관심이 모아진다.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0-50 사태와 관련 템퍼링 금지 청원이 등장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.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어트랙트 측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. 그러나 전홍준 측 대리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원에 서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. 한편 안성일과 50-50 멤버들은 앞날에 대해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안성일은 밤새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. 안성일은 현재 서울에 대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게다가 안성일은 고가의 슈퍼카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앞서 안성일은 아란에게 8억원 상당의 SUV를 선물했습니다. 그런데 이 차마저도 3억원을 담보로 잡혀있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안성일은 전 재산을 담보로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거주할 예정입니다. 더기버스 활동은 백진실이 맞는다. 이에 안성일은 50-50 멤버들을 버리려고 했습니다. 현재 위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